아유, 문이 너무 힘들게 돼있죠?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세요? 아, 변호사님이세요? 안녕하세요, 저 송무팀 이준호입니다 이번에 변호사님 모시고 병원 가기로 한 거 저예요 아, 네 오영호입니다 이준호 씨랑 저랑 둘만 있을 때는 오래 얘기를 해도 된다고요? 네, 그럼요 오영호입니다 변호사님 같은 변호사가 내 편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보기엔 준우 씨가 너 좋아하는 거 같은데 이준호는 우영호을 좋아한다 사실입니까? 변호사님 괜찮으세요? 아, 네 저 우선 이거라도 좀 걸치세요 아, 괜찮습니다 변호사님 일하시는 중인데 찢어진 옷은 좀 그렇잖아요 변호사님 과 Day 되지 않는 건가요? 저랑 같이 있어? 너무 솔직한데요? you can see it with the lights out lights out you're in love true love you're in love